인피니티, 인피니티 M37, M37 2011년식 차량의 USB2 AUX 생산기를 이용하여 에스터랭컨 온음 재생기를 이용해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국내 최초 USB2 AUX 생산기 인피니티 M시리즈 AUX 없는 차량의 AUX 생산기를 이용해 원음 재생기 음악으로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블루투스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인피니티 M37 2011년식 차량의 USB2 AUX 생산기를 이용하여 인피니티 M37 2011년식 차량의 USB2 AUX 생산기 인피니티 M37 2011년식 차량의 USB2 AUX 생산기를 이용해 터랭컨 온전식 차량의 USB2 AUX 생산기를 이용해